최악의 맛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요거랑은 또 이게 별개인데 갑자기 딴소리 하는 것 같지만 지금 안 오른 자산을 계속해서 찾고 있잖아요. 시장에 그러다 보니까 아 뭐가 안 올랐지? 지금 주식도 비싸고 부동산도 비싸고 가상화폐는 급등했다가 또 급락하고 거기다 금까지 가고 원자재 비싸고 곡물 비싸고 아우 다 비싸요. 다 비싸요. 미술품 시장으로 와서 미술품 급등하고 또 서울 옥션 날라가고 이런 패턴이 갔다가 저는 이제 요런 흐름이 어디로 갈 것 같냐 저는 요 흐름이 와인 시장 쪽으로 좀 갈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 와인 재테크라는 게 굉장히 한참 붐이 쫙 일었다가 근데 이 와인 재테크를 하기가 생각보다 좀 어려워요. 시내문방울? 네. 시내문방울. 저 엄청 재밌게 봤는데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만한 그 드라마도 있고요. 만화도 있는데 어쨌든 보관하기도 어렵고요. 그 보관을 잘했다는 것을 또 증명하기도 사실은 어려워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매매가 어려운데 요즘에는 와인에 투자하는 펀드나 이런 것도 많이 생겼어요. 실제로 와이너리나 이런 것들을 사서 이제 펀드를 투자하고 수익률을 내는 요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와인 시장 쪽으로 붐이 확 일진 않았거든요. 고가 와인 쪽으로 저는 이제 투자 패턴이 좀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간접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와인 관련 상품에 투자하는 게 뭐가 있냐 요런 거를 봐도 좀 좋지 않을까 요 말씀을 이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최악의 맛인데 항상 논란이 많고 조회수도 많고 댓글도 많은 최악의 맛인데 저는 제가 이제 오늘 노루페인트 우선주 갖고 왔어요. 우선주네요. 우선주를 제가 최악의 맛으로 한 3번 갖고 온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마다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최악의 맛으로 갖고 오는 단골 메뉴가 두 개인데요. 첫 번째 신규 상장주 두 번째 우선주 그러네요. 제일 주의해야 될 것들입니다. 제일 주의해야 될 것들. 그래서 우선주를 제가 다시 한 번 가지고 왔고요. 우선주의 이상 급등락 현상이 지속됩니다. 한 3주 전만 해도 우선주가 계속 급등하는데 시장이 버텼어요. 그렇죠. 근데 어? 이제 우선주와 시장의 상관관계가 없나?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우선주가 지금도 급등락하고 있고요. 시장이 확실히 좀 약해지는 흐름 우선주가 급등락하는 장사에 다음에는 시장이 별로 안 좋았던 적이 많아요. 이 경험은 어쨌든 기억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관점이고요. 노루페인트 우선주는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는데 우선주이면서 또 노루페인트 자체가 또 윤석열 관련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정치 테마주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은 윤석열 테마주 이재명 테마주가 좀 많더라고요. 맞아요. 두 개가 제일 뜨거워요. 지금 시장에서는 또 다른 테마가 나타나겠지만 여와 야의 최고 지지율을 보이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이 두 인물을 중심으로 테마주들이 엄청나게 활발하게 나타날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요. 저는 이제 안철수 테마주가 또 조만간 한 번 또 움직인다. 라고는 봐요. 약간 킹메이커 역할로서 움직일 수 있다. 이거는 그냥 상담이고요. 정치 테마주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이유를 한 번 볼게요. 노루페인트가 엮인 이유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코버나 콘텐츠에서 기획했던 전시회에 노루홀딩스가 후원을 했다라는 이유입니다. 이유야 어떻게 붙여넣기 나름이에요. 어쨌든 붙여서 됐다는 게 중요해요. 앞으로도 관련 테마주로서 움직임이 나올 것 같은데요. 예측할 수가 없어요. 예측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급듣기엔 다 급락했다. 근데 지금 기술적으로는 살짝 부진한 흐름이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관점이고 또 요즘에 페인트주가 또 강하기는 했어요. 왜냐면 재건축, 재개발, 신규 주택 건축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고 페인트 많이 들어가겠죠. 실제로 요즘에 전방산업이 회복되면서 페인트 공급 부족 이슈도 있긴 있어요. 페인트 가격을 20% 인상한다. 이런 뉴스들도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페인트 업체의 수익성 개선을 만들어낼 요인이다. 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그 요인으로 올라갈 거면 주가가 한 20, 30% 올라가야지 막 2배, 3배 올라가는 건 어쨌든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다 주의가 필요하다. 결국은 우선주, 정치 테마주에 대한 주의 의견인 거고요. 기술적으로 21, 2평선은 지금 간당간당해요. 21, 2평선을 다음 주에 회복을 한다고 한다면 한 템포 정도는 더 움직일 것 같아요. 하지만 다음 주에 지키지 못하면 한 번 더 꺾일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주의하자라는 관점에서 오늘 최악의 맛으로 가지고 와봤고요. 대표님의 최악의 맛 종목 한 번 볼까요? 네, 저는 최악의 맛을 가상화폐 가상화폐 18원 인베스트 갖고 왔습니다. 가상화폐 관련주 관련주 비덴트나 이런 것도 비슷한 개념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저는 그래요. 가상화폐로 누군가 큰 소득을 벌고 주식으로 큰 소득을 버는 게 저는 나쁘다고만 생각하지는 않아요. 아니, 그럼요. 어떻게든 돈이야 벌면 되는 거죠. 그리고 좀 다 벌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취향만 못 버는 것도 싫어요, 근데. 그냥 다 두루두루 잘 벌면 이게 평화주의자이긴 한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18원 인베스트 같은 경우도 가상화폐 가격 약세에 대한 관련주 우려감이죠, 사실은. 비트코인이 5천만 원 밑에까지 떨어졌었으니까요. 맞아요. 근데 이제 18원 인베스트 같은 경우는 창투사, 투자사다 보니까 뭐 두나무에서 투자하고 뭐 제약과 업체로 투자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회사 자체는 되게 좋아요. 완전적으로 재무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영업이 한 100억 이상 나고 있고 이번에 이제 또 투자했던 회사들이 또 대박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창투사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뭐 진단키트 만든 업체들 같은 경우는 몇백억씩 나왔으니까요. 그 로직으로 나쁘지 않았고 두나무 상장 기대감 있었죠, 투자사니까. 네네. 나스닥 상장 기대감 있는데 나스닥의 상장은 뭐가 좋냐 하면 규모가 달라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쿠팡에 우리나라에 상장했으면 100조가 될 수 있었냐. 안되지. 저는 없다고 봐요. 30조면은 만족스러웠다 라고 봐요. 왜냐하면 네이버가 60조 정도 됐으니까. 근데 요즘에 저도 이제 그래서 쿠팡을 이렇게 들어가 봤거든요. 좋긴 하더라고요. 뭐가요? 가격대가 좋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요즘에 좀 많이 빠졌죠. 네. 홍보를 하는 건 아닙니다. 쿠팡 주로 홍보하는 건 아닌데 저도 이제 요즘에 좀 많이 접근해 보려고 해요. 단순히 쿠팡을 얘기하기 위해서 쿠팡을 좀 더 겪어보고 경험해 보고 이렇게 하는데 뭐 무슨 딜도 있더라고요. 쇼킹 딜, 학딜?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네. 요즘에 이제 저가 플랫폼 시장에서는 굉장히 입지가 크니까. 네네. 근데 어쨌든 에이티넨 베스트를 갖고 오러 왔는데 좀 더 빠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가상화폐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최악의 맛을 갖고 왔고 트렌드를 잘 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많은 분들이 일론 머스크 엄청 미워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말 한마디에 너무 왔다 갔다 하니까. 네. 좀 근데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하시고 또 일론 머스크가 그 얘기 했다면 자신은 병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